국내에서 처음으로 줄기세포치료 공개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공개수술을 집행한 서울 나은병원은 오늘 오전 이제 막 도입단계에 접어든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안정성과 효능을 알리기 위해 공개수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줄기세포치료 수술은 메디포스트가 개발한 줄기세포치료대 카티스템으로 시술됐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자체 개발한 무릎연골 재생 줄기세포치료제인 카티스템 시술 종합병원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도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에 따른 실적 증가 기대감이 작용하며 메디포스트의 주가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